한꿈으로 바꿔주고 싶은데 덕분에 많이 받았어요 예 늘 믿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말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내려가고 싶지 않습니다 강결이 유재석 바꿔 너무 뻔했냐? 너무 뻔했냐고 어차피 난 갈 때 더 어? 나 서현이 형이야. 근데 어쩌려고! 서현이 형이 어딨어? 야, 7위야! 저 여기서 갈 데가 없어? 그래! 야, 뭐 없어? 죽어봐. 어려운 거 없잖아. 이해라, 저려라 하지 말라고! 이해라, 저려라 하지 마! 갈 데가 없어, 나! 내가 당신 포스야! 내가 포스라고! 네가 포스라고! 1위님, 채통을 지키세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1위부터 7위까지 다른 점을 보여드릴게요. 아, 네. 7위 받아갔어요. 이게 뭐야? 기억나시죠? 자기가 잘 간소하셔야 합니다. 자기가. 뒷바닥에서 견고 가라. 야, 진짜. 이거 하나 갖고 우뚝 서는 거 한번 보세요. 여섯 개입니다, 여섯 개. 일곱 개신갑. 야, 정말 양객만 보다가 금 보니까 미치겠네. 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금화가 주어지겠죠. 1위부터 7위에 따라서. 자, 다음 단계로 특사하러 일단 출발하시겠습니다. 아, 맞죠. 출발. 아, 고맙습니다. 인생이에요. 아, 고마워요. 2위내나 잊지 않을게요. 야, 인생. 개리 보니까 인생 한방이네. 진짜 한방이야. 입가닥치고 어떻게 올라가는지 보여준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 수많은 게임하면 뭐하냐고. 개리가 저렇게 3위로 올라갈 줄이야, 정말. 너부터 세상에 있는 게 얼마지. 얼마나 큰 게 있어. 맨날 당했잖아, 너랑 나랑. 지금이야, 지금이야. 빨리 와서 뭐 해. 야, 수수야. 야, 이거. 위에 가서 이거 한번 해. 아, 형. 내가 이렇게 위에 올라가고 형이 약간 불편하게 하고. 아니, 뭐가. 내가 불편하잖아요. 아, 이거 진짜. 아니, 진짜 생각해보니까 이상하네. 아, 저기 서열 7위. 아, 예. 이게 불향빼지 뭐하는 거야. 아니, 뭐야, 불향빼지. 뭐? 왜? 내가 내밑이 갔다, 내밑이 가서. 원래, 이 미래가 없는 친구들이 제일 위험한 거예요. 내밑이 맞어, 내밑이, 내밑이. 내밑이 마세요. 제 밑으로. 네, 네. 이거 한 대씩 맞을게요. 야, 저도 좀 빼주세요, 형. 아, 이제 뭐해요. 그래도 그렇게 합니다. 너, 넌 대신 제가 저기로 때릴 수 있잖아. 그럼 전달. 전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는 내밑이 쫙 서요. 저기요. 너무 그렇고요. 일단 그냥 쭉 때리십시오. 그냥 쭉 때리십시오. 그냥 쭉 때리십시오. 전달하라고요. 전달하라고요. 이게 뭐야? 전달하라고요. 전달하든지 말아든지. 저는 내려갈 데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네. 둘이 바꿔. 그래, 그러면 내가 바꿔야지. 그럼 내가. 바꿔주세요, 시끄러워지겠어요. 형아를 위해 사람은 더 나쁘지 않았나 봐. 약하면 내가. 너? 야, 잠깐만. 너 하나 있으면서. 우리 굶은 행복해 시작이니까. 잘하겠습니까? 아, 진짜. 막 이렇게 하면 돼요? 막 이렇게 하면 돼요? 이러면 되죠? 전달. 야, 가만 안 써? 어? 이거 지금 어디에서? 막내가. 막내가 뭐하는 거야?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됐어야 됩니다. 아, 배고프다. 아, 진짜. 밥이. 뭐야? 식사가. 뭐야? 뭐야? 다 달라. 우와. 완전 탄정식. 우와. 1위까지 하는 거야? 아, 2위까지 하는 거야? 아, 2위까지도 괜찮네. 아니, 5위까지도 괜찮네. 와, 진짜 맛있겠다. 야, 괜찮다. 야, 괜찮다. 30. 아니, 지워도 괜찮네. 37. 아, 2위까지. 아, 3위까지. 아, 3위까지. 아, 3위까지. 아, 3위까지. 아, 3위까지. 아, 3위까지. 1위까지. 야, loot 없이 신문지 깔고 먹어야 돼요? 아니, 내가 그렇게 먹으면 했는데. 고기도 구워주시네. 왕서. 예, 엘리. сдел Oh, 이리 와봐. 예? 맘에 한싹도 안 되겠어. 이리와. 우리 왕서 심지어 널 세일에서 우리가 밥 먹히셨어, 잊어? 나 누워 뭐하시는 거예요 짜냐